여기는 이제 그냥 불족에서 살 수 있도록 그냥 뭐 대충 대충 봄이 만들어서 사람 사는 걸로 자들의 정교운 개소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도 자들 뭐냐 조건 만들어주는 시다바리 짓을 많이 했더만 이제는 뭐 별 감흥이 없네 원래는 매우 귀찮고 뭐하고 할텐데 딱히 이제 난 뭐 별 감흥이 없다 버려지냐? 버려지냐? 나도 봐 여섯개 니까 세개 세개 됐어 자 나무를 이제 재워서 대충 재배할거고 연장을 더줌다라 또 뭐야 이거 오올리쉣 와 마 터진다 이거 오늘 범바 범바 양 막 터진다 팡팡 우아아앙 볼키오는 폭풍 아닌가 아닌가 야 이거 좋은거 많다 이봐봐 이봐봐 가변저항이라니 저게 훌륭한거야 켤게 천지잖아 저거가 쓰러와야지 화산 몇번 더 쳐지면 저기도 먹을곳 할게 엄청날거란 말이야 내 눈에는 저게 돈으로 밖에 안보여 저게 다 돈이다 나무 캐는게 너무 느린가 나무를 좀 빨리 캐지 아니하겠니? 나무를 그냥 사올까? 솔직히 돈이 좀 있기때문에 나무를 사오는것도 또 뭐이씨 그래 어려운게 아니라서 바로 위에 또 있네 사와 월덴 월덴 빠밤밤 빠밤 빠밤 나 석영 들고와갖고 또 이제 그것도 해먹어야되지 일단 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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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들고와시고요 그 다음 나무주세요 야아 역시 어 초반에 돈 관리를 잘하니까 돈이 돈이 아주 그냥 끝내준거야 여기 본방이 아닌가요? 본방은 약재기 비행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본방이 따로 있다는거 미리 알려드릴께요 자 일단은 나무가 있으니까 보자 오케이 나무 세개 드리플 코어 이 정도면은 어 뭐 좀 나무가 제법 쌓이겠지 딱히 여기 뭐 나무 쓸 것도 없어 보이긴 한데 석재하고 철광하고 있나? 구리밖에 없네 철이 없다 여기 철이 없지 아 여기 철이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자급자족하고 다 대면 되는데 공고를 적어놨어요 용사비임 아이디는 공고를 적었어요 약징이비임 검색해가 본방 들어오라고 분명히 적어놨어 오신분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절주판식 부탁드리고 팬닉은 앞에 BF입니다 BM 패밀리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는 저기서 저희 나름대로 먹고 살고 놀고 다 합니다 음 이건 뭐 다 수입해야 돼 아이고 뭔 이건 뭐 다 수입이냐 저긴 여기 뭐 건설해 먹을라니까 전부 수입해야 돼 연장제작소도 여기서 당장 만들수 있는게 아니야 철재련에서 절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헉 여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와아 생각보다 여기가 본국보다 더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본국보다 땅이 넓어갖고 야아씨 훌륭하네 돌아와서 일찍 째이고 병사에 대해서 생각에 불과해서 그저 옵니다 뭐 관계없는데 그 제가 용사비엠은 제 명의가 아니더라구요 어 그래서 이제 제 개임명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 개임명의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디를 바꾸었습니다 어 이 그 요약쟁이비엠은 본계정이에요 아 원래는 이제 용사비엠이 본계정이었는데 저게는 제 명의가 아니라갖고 어 이제 차이를 좀 준거죠 야 파라제끼어 파라제끼어 됐어 뭐 씹쓰지도않은 연장이어서 파라제끼어 이지 뭐 씹쓰지도않은 연장이어서 파라제끼어 이지 야 솔직히 넘쳐 예 넘쳐 흘러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자 오라이버님의 초콜렛 오시키기 감사합니다 철도 넘쳐 철도 넘쳐 음 뭐 여기는 뭐든지 넘치는구나 터지겠다 터지겠어 철이 넘치니까 이제 무기대장을 하나 딱 만들어주면은 그나마 좀 어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요새를 이제 슬슬 지을 준비를 해야되고 서경 문제는 서경이야 와 허브를 다 지지를 못하네 밀은 어때 밀은 여기서 되지 밀농장도 좀 빡치네 밀농장도 좀 빡치네 밀농장도 좀 빡치네 가나와 여행은 생산라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 뭐지? 창고가 꽉 차버렸네 보자 옮길만한거는 일단은 연장은 저기도 넘..연장 연장 많고 그 다음 저기도 철 저네도 자체생산 해보면 안되나? 요 말고 여기 저희들은 벌써 자체생산하고있어 아 와 연장이 남아도니깐 먹고살만하다 자 보자 연장은 내가 주기적으로 갖다줄테니깐 연장 제작하는것도 만들어야겠네 네 별일없어요? 네 별일없습니다 어? 다른사람들 지금 튕기는사람도 있나? 못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혹시 튕기거나 뭐 그러나요? 그러진 않을텐데 어지간해갖고 튕기지말라고 하라는데 그런줄 그 대처는 다하는데 어지간해서만 안챙길꺼야 와 여기 다 먹고사는거 만드는것도 이거 보통아이네 유목민 다 먹고사는거 만드는것도 이거 일입니다 딱히 퍼퍼링도 없죠 어지간해건 제일 좋은걸로 제일 완벽한걸로 하라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죠 어지간해선 큰 별 문제 안챙길꺼에요 어지간해선 말이지 물론 뭐 생길라하면 생길수도 있는데 흠 안생길꺼? 어지간해선 여기를 수도라 해먹기는 석영 석영채짓되지 흑 오 음 딱히 퍼퍼링도 없고 똑같이 뭐 그렇게 큰게 문제될건 없을겁니다 네 그럴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엔 대사를 한척시켜갖고 대규모 관계시설을 때려 지워볼거에요 대사만 있으면은 솔직히 쉬우니까 야들이 필요한게 뭐지 아 융단 그 다음에 우유 우유는 어떻게든 해볼수 있겠다 우유는 뭐 그냥 적당한데 들어가갖고 그냥 하면은 뭐 되니까 대규모 관계시설 대학생들 학교전까지는 뭐든지 아낄거야 비단하고 염토 비단하고 염토 되나? 되라 아 토질 안맞아 개짜장난다 또 염토는 저도 생산되지 또 되는가 이거 여기도 안되네 와 염려때문에 새로운곳을 찾아야되? 놀라운데 일단은 농장 일단은 농장 됐고 일단은 염소농장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점토하고 석영 점토하고 점토는 여기서 대충 캐면 될것 같고 석영은 여기있네 여기서는 어지간한 여기서는 다 해결되겠다 그 다음에 심심하면 한번씩 숙질러보라고 아 연장제작수 연장하고 더 들고와야되 야 들고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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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이거는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게시되니까 걱정하지마시면 됩니다 어차피 유튜브에 게시되요 걱정하지마요 어 못봤을때 영상을 보실때는 유튜브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 유튜브에는 거의 모든 영상이나 올라오기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요 방송 놓치시면 아 예 유튜브로 오세요 몇몇은 벌써 유튜브가 편하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야 꽉꽉하다 이정도는 돼야 이게 많다고 하지 자 꽉꽉 채웁시다 자 꽉꽉 채웁시다 본국은 가장 많은걸 보관해야합니다 아 잠시만 빽빽빽 철 빼고 철 빼고 석재 아까 석재 가져오라 그랬어 너무 깨닫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합니다.